오늘 영상은 와우스왑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서비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고파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절대로 무조건 안전한 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와우스왑이 무엇이냐를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제목에 나와있듯이 레버리지 스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팬케이크 스왑에서 코인을 스왑을 하고 싶은데 내가 1BNB를 가지고 있으면 A코인을 10개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바이네스 스왑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스왑인 와우스왑에서는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토큰 스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BNB를 가지고 A코인을 50개까지 매수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와우스왑의 와우토큰은 2월 26일 공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뉴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스왑 측에서는 이 점을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마감된 ICO라는 겁니다 9초만에 ICO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네스 스마트체인이 한 블록 생성에 3초가 걸리니까 총 3블록만에 ICO가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무사인볼트가 100m를 9.58초라는 기록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와우스왑이 무사인볼트보다 더 빨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스왑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와우스왑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존재를 하고요 프로토콜 사용자들은 이 유동성 제공자들이 제공한 BNB를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최대 5배까지 더 많은 양의 프록시 토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종의 fee 명목 금액이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고요 다른 건 사실 일반적으로 스왑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가 샀던 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내가 투자한 1BNB가 깎여 나가면서 청산이 되고 만약에 내가 샀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용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BNB를 유동성 제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를 소액으로 지급받게 되고요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이 프로시코인을 다시 기존 코인으로 수합할 때 수수료를 받고요 사용자가 얻는 수익의 5%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2.5%를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펀드에 보관하고 나머지 2.5%는 와우스왑의 거버넌스 토큰인 와우 토큰을 바이백해서 소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시스템이 다 그렇지만 따면 크겠다고 이르면 크게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AMM 스왑 시스템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와우스왑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컨셉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우스왑.io에 들어가 보시면 어바웃 탭에서 그림을 통해서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 제가 1BNB를 사용해서 최근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이네스 스마트체인의 오라클 프로젝트인 베리 데이터를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2BNB 중에서 1BNB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와우스왑은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게 컨셉인데 지금은 3배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아직 프로젝트 초기이고 뭐 BNB 유동성 제공을 하는 물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3배까지만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5배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1BNB로 3배 레버리지를 써서 베리 토큰을 수합해보면 저의 1BNB와 유동성 풀에서 빌려온 2BNB를 합쳐서 총 3BNB 어치의 베리를 수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탭에 들어가 보면 내가 최근에 들어가 있는 프록시 토큰이 몇 개이고 그 가치가 얼마이고 내가 레버리지를 빌린 BNB가 몇 개이며 그 BNB를 레버리지를 땡김으로써 이내 발생하는 그 지불해야 할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BNB를 빌려서 코인을 3배 더 많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BNB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둘러볼게요 좌측 상단에 언 탭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BNB와 BUSD를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BNB를 예치하시면 IBBNB라는 프록시 토큰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유동성 풀에 참여가 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원하는 BNB 개수 설정하고 컨버트 버튼 누르면 트랜잭션 일으키면서 유동성 풀 참여에 성공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좀 기다려 보면 아주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1BNB 넣는데 이 앞에 약간 0.000 몇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숫자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두 자리 때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뿐만 아니라 폴리곤 체인도 지연을 한다고 결정이 나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지갑 연결을 이제 폴리곤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우 수업의 와우 토큰은 총 100만개 원 밀리언이라는 총 발행량을 갖고 있고요 커뮤니티 상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투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트레이더 유동성 제공자 마진 콜러들에게 리워드로 보상이 될 계획이고요 유동성이 레버리지에 사용되었다가 돌아올 때 와우 토큰을 소각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와우 토큰의 현재 가격은 제가 보고 있는 게 35.43 달러이고요 온체인 상에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인스턴트 거버넌스 모델을 와우 토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마이닝도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퀴디티 마이닝이라 하면은 그 디파이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해서 프로토클 토큰을 파밍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팬케이크 스웹에서 BNB랑 케이크를 합해서 LP풀을 묶어서 스테이킹하고 케이크를 보상으로 받는 그런 것과 같은 서비스 또한 제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우스와 플랫폼 가장 하단에 보시면 텔레그램 트위터 미디엄 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정보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에서 2 BNB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레버리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레버리지라는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크게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다음에도 신선한 프로젝트들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내세요 military